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이다 이 상태로 놓고서는 완전제곱식 즉 뭐에 대한 제곱 이걸로 만들라 그러면은 그것 또한 요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얘들아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면 애들이 다 얘기하고요 전개 그 다음 재조립 다시 뭐한다고 전개 그 다음 뭐하라고 재조립하라고 알겠어요 뒤에 찌꺼기 같은거 남아가지고 니들 곤란하게 하는거야 이거 지금 인수분에 된거야 안된거야 안됐잖아 뒤에 찌꺼기가 남아있잖아 지금 K값이 0이라는 말도 없고 그치 0이면 인수분에 된거지만 그것도 완전제곱식은 아니겠죠 이거 전개한 다음에 재조립해요 전개하세요 전개해봅시다 전개하면 어떻게 나올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 플러스 오케이 이것이 뭐야 뭐야 이렇게 제곱 나오겠죠 여기까지 얘 가한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때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때 좋은거란 알려줬잖아 그치 뭐였어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뭘 써줄 수 있다 반땡 반땡 제곱이 나 반땡 제곱이 나 나는 절반의 제곱이 낫던데 나는 절반의 제곱이 나 알아서 들어 절반의 제곱이다 절반의 제곱이다 절반의 제곱이다 뭐해 1차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한가 같다 원래 플레이는 다시 반땡의 제곱 절반의 제곱은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1차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한가 같다 원래는 뭔말이지 얘가 이거 알려주는 이유는 너 때문에 뭔말인지 알죠 서하동 서술형이 나온게 있었어 어떻게 푸는지 해설하라고 했어 서술하라고 서술하라고 미친놈들이 절반의 제곱 절반제곱 반땡제곱 이렇게 써갖고 틀렸어요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돼 서술형 답 쓰다보면 이거 장난아니야 나랑 호흡을 맞추자는게 나랑 수업에 이걸 위해서는거지 뭐 그런식으로 쓰면 안되죠 그건 좋지 않나 이거 그러지마라 나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게 나 얘기해서 그렇게 쓰지마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대 귓때문에 안되는거야 지 하고 싶은대로만 한거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할줄만 알면 수학은요 문장 자체가 길어도 할줄만하면 외우기 참 쉬워요 절반을 정확하게 구체적인 워딩해 디테일하게 원래는 플레이 조건 따져야지 첫번째 뭐 2차 2차의 개수가 얼마일때? 1일때 1차 개수 1차 개수 절반의 제곱이 뭐랑 같다? 상수한거 같다 다시 한번 해봐 뭐라고? 2차의 1차의 개수 1일때 1차의 절반 절반의 제곱이 그렇지 무슨 말하는지 얘가 니들한테는 소수 내용에 나오니까 그걸 외우고 있어라가 아니야 내가 니들한테 한번 올적이고 꼭 알아놔라 라고 하는거는 절반의 제곱 반땡의 제곱을 쓸 때는 절대로 기본 조건 잊지 말라 이거 무슨 기본 조건이야 분명히 실수합니다 한 번은 실수 나와야 2차 개수가 얼마일때 반응하다? 1일때 과정 알려줬잖아 2차 개수가 1이 아니면 어떻게 2차 개수를 곱해줘야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단 말이지 무슨 말하는지에 관여 안관리 2차 개수가 1일때만 쓸 수 있는거야 잊지마라 1이니까 그냥 쓰면 되겠지 절반하면 얼마? 부호는 신경 안써도 돼 왜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왕이니까 절반하면 얼마? 4점 뭐가 4랑 똑같다 상수왕이 케이 있지말고 뭐랑 똑같다? 4랑 똑같다 그렇지 간단하죠?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몇번 그 다음은